오늘은 경기도 재난지원금 받은 것으로 남편 징갑 기념 케이크를 샀습니다. 이 케이크는 파리바케트에서 판매하는 부드러운 호박 고구마 케이크입니다. 많은 케이크들 중에서 이 노란색의 케이크가 너무너무 예뻐서 저는 이것으로 골랐답니다. 이 케이크는 26,000원 인데요, 저희 딸 은지가 할인 쿠폰을 보내주어서 20% 할인을 하여 28,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불을 붙이겠습니다. 불을 다 붙여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생일 축하합니다 부를 다 붙여보며 4개는 잘라야 지 4개 자 케이크 커팅식을 마쳤습니다 파리 마켓트 호박 고구마 케이크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제가 좋아하는 호박과 고구마로 만든 것이라 너무 맛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마 튀김 입니다 얘는 얘는 그냥 설탕인 것 같고요 얘는 생크림 생크림이고요 가루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느끼하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케이크 한 조각을 깨끗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크 한 조각을 깨끗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순댓꽃 한 그릇을 포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순댓꽃 한 그릇을 포장을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